제가 늦게 데뷔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제 모니터에 나온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거에서 도망가고 싶다 아... 이렇게... 눈물이... 아니, 괜찮아요 눈물이 나는구나 어... 제가 초아 씨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네네 랩퍼 지플렛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은? 와... 어렵다 아주 뼈꼴 때리는 그 얘기를 오늘 해주려고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해 안 할 거죠 아, 네